예, 이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, 인사! 여러분, 큰 박수로 제 사람을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살짝 나오셔서 편집하게 여러분 보게 되시죠? 다시 한 번 친한 말씀 드립니다. 오늘 사회 과정에 능금한 아들이 한 번 주시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애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번엔 신랑 신부님, 신랑 제 부모님을 주시기 바랍니다. 마침부터 나와주시고 들러주신 그 사랑과 꿈에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이 사랑이 보다 부른 마음으로 행복하게 자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, 인사! 여러분, 큰 박수로 정상을 참고해 주시면 전달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신랑 신부님 가운데 모셔서 이번에 학객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. 정말 오늘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이곳에서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두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학객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. 신랑 신부, 인사! 네, 여러분, 큰 박수로 정상하는 마음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잘 부탁드립니다.